드라마 질투의 화신과 쇼핑왕 루이가 같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제 방송된 SBS 질투의 화신은 10.2%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지난해 11.8%보다 1.6%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. 이날 동시간대 방송된 MBC 쇼핑왕 루이 역시 10.2%의 시청률을 나타냈는데요. 쇼핑왕 루이의 시청률도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질투의 화신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. 한편 KBS 공항 가는 길은 8.8%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3위에 머물렀습니다.